그냥 평소에 제가 이것저것 호기심이 많은 편이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랑 지낼 때 조금이라도 아는 거 있으면 막내다 보니까 형들한테 아는 척도 많이 하고 정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놀라워요 심지어는 고기 부위부터 시작해서 와인 종류부터 해가지고 그런 위스키 종류부터 해서 정말 잘 알지를 못하는 것들을 상당히 딥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쟤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히 어떤 게 의심스러우셨죠? 여러 가지로요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게 있어서 그래도 그랬습니다 서로에게 서운했던 기억은 혹시 없으셨어요? 주지훈 씨 서운했던 기억이요? 저는 서운했던 기억? 정우 형이 저한테 메인 요리를 맡기셨어요 그리고 뒤에서 자꾸 치킨스톡 넣어 그래가지고 이거 넣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주지훈 씨 치킨스톡 넣자 형님 이번에는 제가 집도 하겠습니다 그래 니가 해라 용인해 웃음 용인해 расскажу 스톱